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석은 기본적으로 선관위로서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귀한 자원입니다. 선관위가 할 수 있는 일을 일당 천 정도가 아니고 일당 만 정도 해낼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이준석인 겁니다. 그 화려한 여름 은변을 이용해 가지고 부정성을 덮는 데 가장 크게 귀한 인물이 선관위로서는 이준석을 특별히 배려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인 겁니다.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나니까 그대로 이제 포문을 열리 않습니까?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선명한 야당으로서 윤정부가 작금의 정치적 위기를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만회하려는 것에 강하게 비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쓸모있는 바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신당을 도와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죠. 여러분 보시게 되면 4월 10일 총선에 정당대표 비례대표는 무효표가 아주 많습니다. 통상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휴먼 에라 사람이 여러분들 투표소에 왔지만 도장을 잘못 찍거나 하는 경우는 0%에서 1% 내외입니다. 그 정도의 에라 오류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무효표가 4.4% 나왔다는 것은 그것은 휴먼 에라 사람의 실수가 아니고 만들어진 숫자인 겁니다. 그 표수가 비례대표에서 투표용지가 있지만 잘못 투표용지에 기표를 해가지고 발생한 표수가 130만 표가 된다. 그게 4.4%입니다. 이거는 누군가 개입해가지고 여러분들 들 이 무효표를 만들어낸 겁니다. 국민의 미래가 1040만 표 더블 민주연합이 757만 표 조국혁신당이 687만 표 개혁신당이 103만 표 정도가 된 겁니다. 왜 130만 표를 만들었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어제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총선 비례 무효표 역대 최다 130만 표 무효당이 제4당인 셈이다. 그러나 어떤 신문들도 이 여러분들 130만 표 갖고 있는 의미를 전혀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간단하게 소개 드린 바와 같이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방법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든지에 관계없이 사전투표장에 일단 여러분들 오게 되면 본인이 갖고 있는 한 표 가운데 일정 부분이 통행세 혹은 자리세로 여러분들 선관위가 거두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세를 다 모아 가지고 누구한테 밀어주는 거 하니까 더블음유당 함께 밀어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전투표 조작 방법 사전투표 조작 메커니즘은 경부고속도로의 선상에 있는 톨게이트하고 똑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톨게이트를 통과한 여러분들 차마다 통행세를 받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장에 오는 사람마다 통행세를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4월 10일 총선 같은 경우에는 통행세를 얼마를 거두는 거 하니까 서울은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만들어냅니다. 가짜 사전투표지를 한 표씩. 경기도는 일반적으로 네 장당 한 장 일부 지역에서는 세 장당 한 장을 만들어냅니다. 부산시는 여러분들 다섯 장당 사전투표에 다섯 명이 채워질 때마다 한 표씩의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가공의 숫자를 만든 겁니다. 그 소위 통행세나 자리세가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함께 더해지는 구조로 현재 사전투표 조작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법대 출신인 이상민 서울법대 출신인 윤석열 서울법대 출신인 한동훈 서울법대 출신인 김기현 서울법대 출신인 권영세 이런 사람들이 다 갓독독이들인 겁니다. 모두 다 투표장에 가면 자기 한 표 가운데 일부가 여러분들 다 자리세로 이렇게 해가지고 적을 유리하게 하는 그런 선거를 여러분들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신당을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는 지금은 확정적 사실은 아니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확정적 사실입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선관위 지도 사전투표특보수 조작이 역대 최고의 여러분들 전국적인 규모 선거 가운데 가장 최고치의 조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확정적 사실입니다.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대충 그렇게 무덕하지 않고 확정적 사실은 사실이고 이것은 잠정적 결론이니까 주에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개혁신당에 가짜 사전투표제가 투입됐다는 것은 확정적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크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의심하는가 하니까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에서 전국에서 압승을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개혁신당의 우편투표 성률이 서울만 하더라도 전국의 253개 비례대표 선거구에서 그러니까 지역선거구와 마찬가지로 250세 개의 선거구에서 248개에서 승리를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248대에 온 겁니다. 야 248대에 오고 248개에서는 전부 다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율 보다 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심을 하는 겁니다. 숫자를 오랫동안 여러분들 이렇게 다루 본 사람들은 자기 나름들의 감이 있는 거죠. 개혁신당이 치명도에 비해 가지고 표를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연히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우편투표에서 압승을 한 것이 이런 관찰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의심을 하는 겁니다. 아마 제야 전문가가 표를 얼마만큼 대해줬는지를 찾아낼 겁니다. 개혁신당이 전국에는 248대 제로 경기는 44대 제로 서울은 25대 제로 인천은 10대 제로 강원은 18대 제로입니다. 이렇게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강원도 18개의 선거구입니다. 강릉시부터 횡성군까지 이렇게 전부 다 플러스값이 나올 수는 없거든요.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차이가 전국 이렇게 다 플러스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게 표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게 경기도입니다. 전부 다 플러스한 겁니다. 전부 다. 크기는 크지 않지만 이런 수치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전국의 248개에서는 개혁신당의 차이값이 모두 다 플러스고 당일 투표 득표율이 높은 경우는 5군데밖에 없는 겁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지명도도 별로 높지 않은 그런 정당이 어떻게 103표를 받았냐 누가 도움을 줬냐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모든 여러분들 현상규명의 출발점은 의심과 의욕을 갖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직관의 바탕을 두고 이제 여러분들 분석이 들어가게 되면 나오겠죠. 제가 갖고 있는 저런 가설은 아주 간단합니다. 4월 10일 총선 4월 10일 총선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투표 정당 투표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아주 뻔합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이 선거 기획 단계에서 정당 투표에서 몇 석을 차지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계획을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얼마 정도를 집어넣어야겠다 이 계획이 세워지게 되면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거 인수 기준으로 사전 투표를 얼마 정도 부풀릴 것인가 대략 300만 표가 넘을 겁니다. 300만 표를 집어넣어야겠다는 거죠. 그러면 300만 표 집어넣기 위해서는 사전 투표율을 7% 7.5% 높여야겠다. 그렇게 쓰러분들 표수를 확보하는 겁니다. 일종의 호떡 장소가 호떡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데 떡반죽을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유령 사전 투표자 수를 사전 투표를 부풀려 확보하는 겁니다. 그걸 딱 여러분들 잡은 다음에 선거 조작범들이 필요에 따라서 특혜를 줘야 될 정당에게 배분을 하는 겁니다. 개혁신당 몇 퍼센트 조국개혁단 몇 퍼센트 더불어 시민연합 몇 퍼센트 이렇게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꼭 같은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창원시 성산구에서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창원시 성산구에서는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단일화가 안 돼가지고 후보가 2명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선거에서 표를 사전 투표를 부풀려가지고 위조사전 투표를 만든 다음에 선거 사기 세력들이 싸우지 않도록 정의당의 60%를 주고 40%를 더불어민주당에 줍니다. 그러니까 전산 프로그램 용의가 이런 다 작업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300만 피 이상 정도 위조사전 투표를 확보한 다음에 세계정당에게 배분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확정적 사실은 아니고 아마 오늘 내일 모레 정도 여러분들 그 추정치가 다 나올 겁니다. 몇 표 덕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이 표 수가 이게 이상한 겁니다. 어떻게 조국이 전국 지명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갑자기 표를 이렇게 표를 103만 표나 687만 표를 어떻게 받지? 조국이라는 사람이 687만 표를 어떻게 받는가 이런 아주 간단한 의문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준석이 교육신당에 어떻게 103만 표를 어떻게 받지? 자유통일당처럼 그렇게 뭐죠 당원 모집에 열심히 어떤 정당도 표를 그렇게 많이 받을 수가 없는데 여기서 이제 아 이번에는 3개 정당이 표를 나누어 줬구나 그런 의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설을 세우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4월 10일 총선에 비례대표 정당대표의 무효표 130만 표. 이 무효표가 많아야 떡반죽을 키울 수가 있거든. 위조 사전투표지 유령 사전투표지는 선거인수에 비례합니다. 선거인수. 선거인수는 각 정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 더하기 기껀표입니다. 그래서 그냥 신문들은 130만 표가 와 크다 이렇게 하지만 그 정도 안 그 너머에 먼 거 아니까 이 비례대표 표 가운데 상당 부분이 뭡니까 떡반죽을 활용되는 겁니다. 위조 및 유령 사전투표자수.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하게 되면 선거 사기 세력들은 사전투표를 부풀리고 발표 사전투표를과 실제 사전투표 격차를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사전투표 선거인수 기준으로 몇 퍼센트를 곱해가지고 유령 및 가짜 사전투표자수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사전투표 선거인수는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 더하기 기껀표입니다. 무효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효표가.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일부 정당들에게 일정 퍼센트씩 나눠준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곧 같은 사례가 2020년도 4.15 총선 창원성산구에서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단일화에 실패함으로써 정의당 후보의 60%를 배분해 주고 강기윤 자유한국당 강기윤 미래통합당 후보 또 참가했는데 어떻든지 여러분들 부풀린 표를 60대 40으로 배분을 한 겁니다. 이 문제는 내일 오늘 이제 추정치를 받았는데 한 번 더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정도 더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이렇게 강원도에 전부 다 플러스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표를 밀어줬을 때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많이는 밀어주지 않았습니다. 조국당에 배해가지고. 그러나 이렇게 표를 더해줬을 때 이런 표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우연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우연히 나오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조금이라도 교차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압승을 한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회 우편투표회에서. 그러면 이거는 뭔가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